Your subconscious mind never sleeps, never rest. 당신의 잠재의식은 잠을 자지도 않고 그리고 휴식도 하지 않는다. It is always on the job. 그것은 항상 작동하고 있다. You can discover the miracle working power of your subconscious.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잠재의식의 그 놀라운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떻게 함으로써? 당신의 잠재의식에다가 말함으로써 프라이얼트, 잠자기 전에 당신이 구체적인 어떤 것, 이루어졌으면 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잠자기 전에 잠재의식에다가 말을 함으로써 말을 함으로써 잠재의식에 놀라운 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하면,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면 여기서 구체적인 것이 중요해요.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잠자기 전에 하면, 소망을 말하면 이제 그 다음 날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다음 날. 그래서 너무 놀란다는 거죠. You will be amazed and delighted to discover the forces within. 당신은 그것이 성취된 것을 알고, 너무 깜짝 놀란다. 깜짝 놀라고, 기뻐서 delighted, 기뻐서 뛸 것이다. 그 당신 안에 있는 그 forces, 힘이 이제 그것을 성취해 주니까 그것을 알고서 discover, 당신은 놀라고, 너무 기뻐서 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잠자기에 대한 specific thing,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